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,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. 꼭이요. 지난 9일 2018 충청남도 평화통일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. 이번 미팅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의 계기로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공론회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것인데요. 미팅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사회단체 도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앞으로 충남의 평화통일에 대한 초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한편 같은 날 오전 도청 문외회관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피스로드 2018 충청남도 통일대장정도 개최되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습니다.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,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. 꼭이요.